큐티하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큐티하니 친구들,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?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어느 하나라도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특권을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,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,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, 주 예수여, 어서 오소서 큐티야,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크리스마스야 맞아, 맞아, 너무 좋아 그래? 뭐가 그렇게 좋아? 일단 빨간 날이잖아 학원도 안 가고 공식적으로 놀 수 있는 날이라는 거 하니, 너는 크리스마스인데 좋지 않아? 어, 완전 좋지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안 좋을 리가 없잖아 오, 맞다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생각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 걸 깜빡했네 이 깜빡쟁이 어, 그거 내 건데 깜빡쟁이 맞다, 이 깜빡쟁이 하니 그런데 큐티야 너 크리스마스를 빨간 날, 노는 날 선물 받는 날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안 되는 거 몰라? 주일 학교 학생이 그럼 되겠어? 뭐야, 갑자기 무섭게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안 돼, 안 돼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해 이야, 하니가 무슨 일이지? 너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? 어, 내가 왜? 아니, 내가 알던 하니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암튼 하니도 말을 듣고 보니 내가 너무 철없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제 곧 나이도 한 살 더 먹을 텐데 동생들도 더 많이 생길 텐데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음,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뭐 너무 자책하지는 말라고 하니야,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안 이상 이 시간을 그냥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? 그럼 어떻게 보내고 싶어? 음, 그건 말이야 어, 그건 말이지 아, 나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야겠어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그럼 나 줬을래 좋아, 그럼 우리 카드사로 한번 가볼까? 좋아, 고고고 어, 근데 너 돈 있어? 돈? 아, 몰라 일단 한번 가보지 뭐 그래, 가자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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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